하세야키오입니다. 오늘은 어디를 왔냐? 여기 옆에 보시면 세계지일 온천테마바크 여기 어디냐? 제가 남겨드릴게요. 어딘지 몰라요.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여길 왔는데 오늘 다 학급받이 왔기 때문에 안케이드 왔는데 오늘 오토파크에 왔어요. 그냥 오토파크인데 여기서 영상을 찍을건데 근데 물이 물 핸드폰 젖잖아요. 어색해질지 몰랐는데 만약 뭘 찬나 그럼 손을 올리고 물에 안젖게 해서 실시간으로 만약 핸드폰이 빠지면 젖대는거고 안빠지게 하면 되잖아요. 바로가다가 있습니다. 와 탈게 존나 많은데요? 개넓네? 너 껌지냐? 응? 맞지? 감각이 유퍼드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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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유퍼드네 고기 고기 표시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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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이거 파도불을 탈건데 여기서 파도가 내려오면 파도가 내려가는건데 파도가 옵니다 이야 번호는 1,603번 1,603번 여기는 톨타가 없어요 뭐하는 곳이죠? 불쾌이너뻘 수심 90cm 걔 X밥 아닌가 뭐하는 곳이지 이거? 오 아 아 아 앙도크 아이스크림 소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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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영상은 더 이상 못찟을 것 같아요 물을 계속 뒷다보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머리가 너무 아파요. 이렇게 차 생겼고 여기에 TV 있고 냉장고, 전자레인지, 밥솥 이런 게 있고요. 지금 머리가 아파서 오늘 별로 못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. 소섭이다. 바삭해. 소섭은 좀 고사롭네? 닭삼장. 도진이 골라줘? 엄마 소고기가 너무 커. 이거 소고기야. 엄마 소고기야. 목밥. 아빠가 이거 소고기야. 아빠 노른자. 나 여기 꼴라 말렸래? 지금 경기가.. 아. 경기가 아니지. 전형이 됐거든요? 저 아까 아침엔 저희 집 밖에 없었는데 지금 많은.. 저 아까 보다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자리가 찼어요. 또 뭐하니? 고맙습니다.